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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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묵장사가 있어요. 조그만 가게를 해가지고 이웃 돕기를 많이 해요. 매출이 오르면 돈을 떼가지고 또 하고 확 해요. 그러면서 그 주인 부부가 뭐라냐면 내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이거 안하고는 못 배기겠어요. 남을 돕는게 바람난 것처럼 안하고는 못 배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 돕기를 하는 그 내용을 쭉 적어놓은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이렇게 두꺼워요. 오랫동안 해서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아들하고 손자한테 상속해 주려고 왜 상속해 줍니까? 그랬더니 너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고 하고 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상속 중에 저거보다 큰 상속이 어디 있겠나 상속하면 다 부모로부터 돈 받는 거잖아요.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을 도와준 거를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걸 아들하고 손자한테 그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살아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을 가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생명 같은 거거든요. 생명은 목적을 가지고 숨을 안 씁니다. 숨을 안 쓰면 죽지만 숨 쉬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밥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야.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야. 왜 먹나? 배고파서 먹지. 맛있어서 먹지. 먹고 싶으면 먹지.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지만 살기 위해 숨 쉬는 게 아니야. 왜 쉬나? 나도 모르게 쉰다. 나는 쉬는 줄도 모르고 쉬지. 그렇지. 생명은 결과적인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생명 운동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목적을 가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하나? 좋아서 한다. 하고 싶어 한다. 안 하면 고통스럽다. 숨을 안 쉬면 고통스럽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조건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냥 하고파해요. 좋아서 해요. 결과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본전 생각하고 미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때로는 있을 때 있거든요. 힘들어도 해요. 자식을 위해서 하면서도 겸손해요. 항상 자식한테 약자예요. 자식은 언제나 평생 갑이에요. 언제나 밥상에 앉아도 갑이에요. 항상 자식을 잘 먹이고 싶은 마음 좋은 것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랑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표현을 어떻게 하나 숨이 막힌다고 해요. 기가 막힌다고 해요. 심장이 상한다고 해요. 이 점은 생명이거든요. 숨이 막히면 죽죠. 몸에 기가 안 통하면 죽거든요. 기가 도는데 기가 막히면 죽어요. 심장이 상하면 죽어요. 사랑에 문제 있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해요. 마누라하고 싸움을 한다. 남편하고 싸움을 한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럴 때 기가 막힌다. 숨이 막힌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갖지 않는다. 조건을 갖지 않는다. 안 하면 고통스럽다. 안 통하면 고통스러운 게 사랑이야. 사랑이 그래서 목적이 없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신앙의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의 목적을 갖고 하거든요. 아까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고 했잖아. 종교적이지 않고 종교를 믿는다. 종교를 믿으니까 신앙의 목적을 갖는 거야. 신앙은 마음의 생명운동이에요. 마음의 생명운동. 말씀은 배우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말씀을 듣잖아.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1시간, 2시간, 하루 지나고 나면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지? 생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죠? 기억이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내가 감동이 됐다. 그 시간에 굉장히 감동된 시간이었다. 그러면 그 감동된 그 감정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감정이. 내가 미국 가서 강의를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강의 들은 거는 그날 한순간이야.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그때 그 강의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을 들었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거야. 그 마음의 자극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자극 그 마음의 감정의 재산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수학과 영어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지식이야.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감동받은 그 감정의 재산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된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내가 잠을 자는 사람이 깨듯이 내 영생이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호흡을 하듯이 예수님은 사랑에 호흡을 한 거야. 그냥 사람과 사랑에 호흡을 한 거지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사랑에 호흡을 했으니까 대상이 어떠냐 그 관계 없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관계 없었어. 그냥 내가 사랑에 호흡을 한 거예요. 자식에게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랑한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호흡이라는 게 호흡 내쉬고 흡 들이쉬고 그러잖아. 내쉬만큼 들이쉬어요. 그렇죠? 들이쉬만큼 내쉬어요. 그 내가 계산해가 측정해 가지고 합니까? 그냥 하는 거야. 나올 만큼 나오고 들어갈 만큼 들어가지 향기가 난다고 해서 많이 마시려고 애를 써?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들어간 만큼 나오고 나온 만큼 들어가고 인풋 아웃풋이 그냥 제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냥 사랑에 호흡을 하는 거란 말이야. 사랑에 호흡을.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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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말씀이 그립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건데 신앙의 목적을 갖는 게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무당으로 믿는 거야. 예수를 주술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복의 대상으로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뭐가 된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간대. 구원을 받는데. 하는 그 모든 게 전부 뭐예요? 사랑을 하면서 목적을 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 내가 사랑하고 목적을 주장하면 얼마나 거의 천박스러워요. 내가 남편한테 뭘 하고 그걸 자꾸 주장하면 아내한테 뭘 하고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갖는 건 사랑의 목적을 갖는 것하고 똑같다. 종교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이렇게 하고 해요. 장학금도 전달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사진을 찍어요. 전달시가 하는 거. 사진 찍어 가지고 교회에 다 전시를 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했다. 이번에 이렇게 했다.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용하자는 거죠. 성교를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남을 이해하는 게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장사꾼이지. 그건 장사꾼이야. 예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명운동이야. 그냥 숨 쉬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다. 좋아서 하는 것. 행복해서 하는 것. 기뻐서 하는 것. 숨 쉬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귀한 것은 보관하고 간직하잖아요. 보석을 잘 간직하잖아요. 귀하지 않은 것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좋은 것은 잘 간직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깊숙이 간직을 해요. 사람들이.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선행은 자랑하고 위한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생명운동이고 그 마음의 재산이거든요. 마음의 보석이거든요. 자랑이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자식한테 하고 자랑하냐. 자식한테 하고 자랑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냥 하고 파는 거지. 그러니까 선한 비밀이 많아야 돼. 참된 사랑에 참된 사랑에 비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비밀을 하면 나쁜 것에 대한 비밀이 있잖아요. 나쁜 것에 대한 비밀 나쁜 것에 대한 비밀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뒀는데 자기는 알죠. 그렇죠? 그게 땅에서 다 공개돼야 돼요. 그래서 창피를 당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마음 고생을 하고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돼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비밀은 자랑하면 안 돼요. 다 간직해야 돼요. 그걸 비밀로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가 뭐예요. 나쁜 것은 다 비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좋은 것은 다 자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연계 가면 재산이 없어요. 땅에서 칭찬받으면 연계에서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다 공개돼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걸 간직하고 가면 연계에서 고생을 더 해요. 내가 비난받을 짓을 했으면 공개돼서 비난받아야 돼요. 무시당해야 돼요. 괴로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참 자기 자신이 처음에 감동받았던 첫사랑이 있거든요. 처음에 신앙을 하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이세들은 그런 동기가 없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간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그 첫사랑이 자꾸 발전해 가야 돼요. 생명이 발전해 가거든요. 나무가 성장해가면서 성장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생명이 발전해 가잖아요. 크면 클수록 열매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하면 할수록 인격의 열매가 자꾸 성장해야 되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자본이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 처음에 자본금이 1억이었는데 1년 지나서 5억이 되고 10년 지나서 50억이 되고 이렇게 자본이 늘어나야 발전하는 장사잖아. 그런데 밑천을 자꾸 까먹으면 어떡해.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5천만 이렇게 안 남았다. 그건 망하는 거지. 종교인들이 밑천을 까먹고 신앙을 하는 게 많아요. 오히려 감독으로 출발했는데 불평만 남았단 말이야.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의심만 남았어. 인생도 마찬가지야. 종교뿐 아니고 신앙뿐 아니고 인생도 항상 마음이 발전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덕분에 시작하거든요. 부모님 덕분에 태어나고 부모님 덕분에 공부하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 덕분에란 말이야. 덕분에. 그 덕분에 해서 선생님 덕분에 내가 배움을 가져요.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 딱 나가서 학교에서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결혼해서 마누라 덕분에. 남편 덕분에. 이렇게 딱 덕분에 사는 이 삶이 내 감정이 보존된단 말이야. 항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식이 속을 썩여. 사람들에게 손해볼 수 있어. 그것도. 그것도 덕분에 도를 닦는 거야. 덕분에 탕감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 때문에 속이 상한다. 네 덕분에 내가 도인된다. 득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내 삶의 철학입니다. 부부지간의 많은 불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더 큰 상상력과 내 마음에 더 깊이가 더해질 수 있더라. 내 삶을 철학과 한 말씀이 많아요. 내 강의 가운데. 결코 책이나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도 있지만 내 삶을 철학과 해서 한 말씀이 나를 더 깊이 있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이 아니더라. 창피가 창피가 아니더라.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다 뭐예요? 사람들의 괴로움 아니야. 그죠? 아담가정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괴로움, 아브라함의 괴로움, 예수님의 괴로움, 모세의 괴로움. 그들이 겪은 괴로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에 비교가 안 되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성경의 스토리예요. 성스러운 말씀의 스토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도의 깨달음의 길이더라.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내가 원망한다, 원망한다,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 항상 원망할 일밖에 없어요. 항상 원망해, 그런 사람은. 나는 항상 감사해요. 내 삶을 감사해요. 내가 감사할 일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경우가 많겠어요? 사람이 미우면, 저 사람을 믿게 보면 모든 게 다 밉습니다. 예쁜 것도 밉습니다. 사람을 예쁘게 보면 그 사람 실수도 귀여워. 모든 게 관념의 차이야.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더라. 사랑하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자체가 목적이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숨쉬는 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듯. 나도 모르게 하는 것처럼. 안 하면 답답해. 안 하면 힘들어. 마찬가지로 사랑은 안 하면 힘들어.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신앙이 그런 거다. 신앙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사랑의 부자가 돼가는 게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거다. 막 와уч한 집. 상재는 자신ے 가 восстановruktirler.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것만으로요. 아주 나이라는 거다. 이pathої 인tes.